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비 입찰로 막이 오른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지난 3일 마무리된 예비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수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본 실사 대상인 인수 적격 기업은 이르면 9월 둘째 주에 결정됩니다. 그 후 최대 2개월 동안 실사를 거치고요. 11월에는 본 입찰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채권당과 금호산업 측은 올해 안에 아시아나 매각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 기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과 자의사들을 묶어서 파는 통매각 원칙을 세웠는데 왜 이런 통매각 원칙을 세웠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쪼개서 파는 것보다는 통매각이 몸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초기부터 계열사를 함께 매각하는 통매각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요. 통매각이 각 계열사 간의 시너지 등을 이유로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절차도 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가 최근 청문회에서 통매각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통매각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때문에 부담이 될 텐데 앞서도 잠시 흥행이 부진할 경우 분할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당과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때문에 인수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 매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매각 협의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하는데요. 분할 매각이 가능해지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이고 수익성이 밝은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같은 저비용 항공사의 매각은 아무래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만일 매각이 일정과 달리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매각이 무산되거나 계속 지연이 되면 매각 주도권은 공식적으로 산업은행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바로 동반 매각 요청권, 일명 드래그얼롱인데요. 소주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옵션입니다.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 지분을 가진 채권단이 드래그얼롱을 통해서 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보마다 셈법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이 기자, 치열한 인수전에서 성공해도 이른바 승제 저주에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아시아나항공의 막대한 부채가 인수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자산이 11조인데 그중에서 자기 자본은 1.4조고 부채가 9.6조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시아나항공과 자산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인수하게 되면 상당히 재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성자의 제주에서 빠져나기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바로 반영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비 입찰이 마감된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떨어져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르에스 때후 역시 전날 대비 하락한 상황에서 장을 끝냈고요. 미르에스 때후의 전략적 투자자인 HDC 현대산업 개발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와 인수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자금부담 외에도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금부담 외에도 항공 산업이, 항공업황이 어둡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항공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해외여행객 3명 중에 1명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했을 정도로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세가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비용 항공사는 6개인데요. 3곳이 추가로 운항 승인을 받아서 취향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에서 또 30%를 차지하는 기름값도 부담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유가 여파로 대항항공의 영업이익이 극감을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여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항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죠. 일본 불매운동 등 정치적인 이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그룹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요.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고 나면 금호그룹의 위상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호그룹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통해서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금호고속, 금호산업 등의 계열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함으로써 금호그룹은 이제 버스회사, 건설사만 갖게 되는 건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그룹의 연간 매출액의 60%를 담당해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면 금호그룹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매물은 두 번 다시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기대했던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외면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수위지에 일구심이 드는 후보도 있습니다. 당초 매각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매각을 위해선 상황에 맞는 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토대로 항공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새 주인을 찾겠다는 방침만은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감축을 위해선 3.4.6.6.6.6.6.6.6.6.6.6.6.6.7.7.4.7.8.